제가 송화한테 고백했다 까인 적이 있습니다. 언제? 언제? 어제도 기억 안 나는데 나겠냐? 1학년 송화 생일날 좋아한다고 고백했다 세련되게 까였지. 뭐랬는데? 다른 사람 있대. 와 진짜 구태희연하다. 근데 뭐 거절할 때 고정 레파토리잖아 다른 사람 있다. 우리가 이 노래로 공연 나간다고 밤새 연습했었는데 저 새끼가 알고 보니까 우릴 애초에 개그동아리로 등록했었잖아. 그것도 그걸 저 새끼가 축제 당일날 알려줬어요. 우린 뭐 히든카델에서 포스터에 업대나 모래나 니들 수준이 개그지 밴드야? 나은이었으면 공연장에서는 니들 맞아 죽었어. 아이코! 우리 익순이도 빌리어리 아트레지아라 배에 아직도 카사이 쏠 흉터가 크게 남아있거든. 익순이 아직도 살아있어? 뭔 소리야? 내 동생이 왜 죽어? 개 아니야? 개는 미키. 미키가 여동생. 여동생이 익순이. 익순이는 개? 개가 익순이. 아니 개가 미키. 미키가 익순이. 이으 씨 또 땜에. 새가 들어왔어? 아이고. 여기. 여기. 부드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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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드득. 힘들어, 힘들어. 마피아는 바로 주종수님입니다. 하여튼 주종수 운영한 거 진짜 알아줘야 된다니까. 생긴 것도 쪽제비같이 얍삽하게 생겨가지고. 어우 이 사기꾼. 야 근데 나 개구리 왕눈이야? 너무 많이 감은 거 아니야? 그러네. 좀 많이 감았네. 이따 풀어줄게. 야, 너 무지개 업무소에 비오는 꼴 보고 싶냐? 필릴리 개굴 개굴 필릴릴리. 우리 동생의 사랑을 받아주시게나? 왜 떼. 뭐야, 너. 야, 야, 야. 야, 야. 왜 가만히 해. 니가 뭔데, 니가 뭔데. 가만히 해. 이제 하늘나라에 가야 할 시간입니다. 가진 거 모두 숙소에 내려놓고 저와 함께 떠나시지요. 지금요? 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은데요. 아, 2층에 된 거 맞아? 항상 2층에 됐어. 나 오늘 테크스 타고 왔어. 음. 뭘 해? 나와? 응? 어. 야, 이름 나온다. 응? 진짜? 응. 이름이 청춘은 같다. 어? 청춘은 같대. 우리 어땠는데? 이랬어 이 새끼가 진짜 이 새끼가 그건 예고 이 새끼가 제이가 똥을 잘 싸 아 그래 축하해 똥이 색깔도 예쁘고 모양도 예뻐 먹으면 바로바로 얼마나 잘 싸는데 똥이 너무 예뻐 내 빵 내 거 어딨어 지금 똥으로 변신 중이야 축하 그럼 그 상가랑 건물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면 다 네 거야? 그렇겠지 야 나랑 우리 우주 네 호적에 올려주면 안 되냐? 너 어차피 자식 없잖아 나랑 우리 우주 양자로 좀 달아줘 야 세수 좀 시켜줘 어? 어젯밤에도 못 씻고 오늘 아침에도 못 씻었어 알잖아 그거 있잖아 얼굴에 벌레 기어다니 샤워할래 그럼? 시켜줘? 응? 근데 나 샤워 한 시간씩 하는 거 알지? 세수 시켜줄게 대신 나 엄청 꼼꼼하게 할게 자 저는 이따가 엄마 나 왔자 나 왔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원 담배 내게 라이터 하나 잠깐 만원 담배 내게 라이터 하나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과선배는 안정원 그는 왕쪼잔 왕쪼잔 왕쪼리 왕쪼리 사은 위캔이 기자оля 왜 써봐 되게 좋아 너도 쓰라고 썼어 좋더라 혹시 내가 자니? 나가 안정원 나가라고 나가 안정원 우리 준환이 몸에서 나가 빨리 나가 안 나가? 안 나가?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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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면은 안정원이지 아 음 꼬매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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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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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 잘해야 돼 그래 나중에 실만이 inheritance 아유 나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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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이런 거 좋아하더라 너무 웃기다 야 나는 좀 대단해 진짜 한 번도 와 소원아 같이 와 보컬 말이야 그거 내가 한 번 성향도 풍부해졌고 정신 차려 인마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한 번 부르게 해줄까? 탈! 똑바로 걸어 술 취했어? 안 취했어 대게 먹어서 그래 교수님이 베개부터 다시 포지션 잡는다고 자 베개부터! 라고 했는데 성화는 벽에 붙으라는 줄 알고 벽에 탁 붙은 거지 아무튼 모범생은 모범생이야 아무리 교수님 벽에 붙으라고 해도 야 컨타 됐는데 어떻게 벽에 이렇게 너 우주한테 이상한 거 가르치면 오빠한테 죽는다 이상한 걸 왜 가르쳐? 나 우주랑 지금 독서 중이야 고모 나도 됐어 혓바닥에 방금 코에 살짝 닿았어 여보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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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하여튼 어떻게 다지 그래서 말표가 누구야? 신인그룹 신인그룹 새로 나온 보이밴드 이 새끼들이 이 새끼들이 뭐 하냐? 뭐 하긴 과자 먹지 그거 내 과자야 아! 뭐가 어휘야 그게 내 유일한 기쁨이고 낙이고 행복인데 나도 이게 유일한 기쁨이고 낙이고 행복이야 너 열받게 하는 거 화이트! 안정원 너 안 갔어? 나가 응? 나가라고 가서 데이트 나란 말이야 응? 나가 응? 나가 전 겨울인데요 왜 우리 교수님만 포장 까고 교수님만 날로 처음 오세요? 왜요? 안 내면 진다 가위가위 보 가위가위 보 가위가위 보 예스! 고마워 추 이긴 사람이 먹는다고 한 적 없는데요 진 사람이 먹는 게임이에요 어! 그럼 다시 해 지는 거 가위 봐봐 안 내면 술래 그만해 행랄 해봐라 우리가 먹을 수 있나 야! 가! 이 새끼가 나가 장겨울인데 이 새끼란 장겨울도 나가 이 교수님만 어떤 새끼인데 야! 나가 야! 이 새끼가 네 네 허리감 좋았지만 너무 좋죠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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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 땡기네 맥주? 소주지 좀 덥지 않아? 문 열까? 난 추운데 우리 그냥 자자 야! 야! 안말일거야?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겠다는데 말이야 송화언니 노래 잘해? 응 베이베이 끊자 어? 끊으라고 오오오 오오오 예이